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 아홉 번째 벌써 이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 아홉 번째에요 다음 주까지 정도로 마감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주보에 있는 본문하고 제목도 바꿔봤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설교 제목은 하나님의 나라 축소금지 하나님의 나라를 축소하지 마라 이런 메시지를 가지고 누가복음 17장 20절로 2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오늘의 이 설교의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나라를 축소하지 말라는 거예요 축소하지 말라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에게 늘 믿음을 요구하잖아요 믿음을 가져라 믿음의 반대말이 무엇일까 자주 강조합니다만 이 믿음은 상상하는 거예요 꿈꾸는 겁니다 소망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믿음의 반대말은 현실적이 되는 거예요 지극히 현실적이 된다는 것은 꿈을 잃어버리는 것이고 소망을 잃어버리는 것이고 상상력을 잃어버린다는 뜻과 같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볼까요? 우리 잘하는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두 가지 나오잖아요 우리의 믿음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상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상을 주시는데 믿음이 없이는 이 상을 받을 수 없다라고 했을 때 이 상은 어떤 상일까?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이거 굉장히 특별한 상이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상이다 우리가 때로는 경험해보지 못한 상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는 거예요 믿음이 사라져버리면 사람은 상상할 수 있는 것들을 바라게 되고 상상할 수 있는 것들을 얻게 됩니다 얻기를 원합니다 지극히 현실적이 되는 것이죠 현실적이 된다는 뜻이 뭡니까? 제가 이제 세 가지 단어에 담아봤는데 그게 바로 지금 당장 여기에 지금 당장 여기에 뭔가 일어나길 원하는 것 우린 늘 믿음을 어떻게 씁니까? 지금 당장 여기에 현실적으로 내가 상상할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나길 원하는 것이죠 결국 지금 당장 여기에가 강조되는 신앙은 믿음이 자꾸 상실되는 거예요 현실적이 돼가는 것입니다 꿈이 사라지고 소망하는 일들이 사라지고 우리의 거룩한 상상력들이 사라지는 것이죠 예수님이 신약시대에 넘어와서 기적을 많이 베푸세요 기적이라는 뜻이 뭐죠? 내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기적을 통해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늘을 사는 우리뿐만이 아니고 그 신약시대의 초대교회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메시지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다 운동 경기를 치면 킥오프라고 그러잖아요 시구를 던지기도 하고 발로 축구 경기 같은 경우가 탁 차는 거 시작됐다 경기가 시작됐다 이런 것을 알려주는 서막을 여는 사건이 바로 기적이거든요 그러나 사람들은 그 기적을 어떻게 바라봤습니까? 오늘 지금 당장 이곳에 무언가가 일어나길 바라는 방식으로 치환을 시키는 거예요 기적을 현실화시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예수님이 병자를 낳게 했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많은 사람에게 예수님은 의사예요 병 고쳐주시는 분 하나님의 나라는 온데간데 없이 그냥 지금 당장 이곳에 내 병을 고쳐주시는 분으로 치환돼 버리는 겁니다 배고플 때 오병이여의 사건을 일으켜주셨어요 그럼 기적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킥오프 시작이 된 거예요 도래한 거를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극률이 여기시는지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셰프로 여기죠 치환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여덟 번이나 보면서 배웠던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온 우주의 주인이시며 예수 그리스도는 그 주인이 이 땅에 오신 사건으로 상징적으로 오신 성육신을 입은 그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한 나라에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의 작은 수호신으로 치환시켜 버리는 거잖아요 축소시키는 거거든요 우리의 신앙이 그런 모습입니다 온 우주의 주인을 내 가정사를 돕는 우리 가정의 수호신으로 만들어버리는 축소하는 그런 오류를 범할 때가 많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 예수님은 그런 기적을 일으킨 다음에 그 기적을 확대 재생산하지 않아요 때로는 기적의 장소에서 떠나십니다 도망가세요 숨어버리세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실망합니다 왜? 지금 당장 이곳에 현실적인 역사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왜 예수님은 도망갔을까요? 정확히 아시거든요 우리를 우리는 예수님만 메시아로 믿는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만 왕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아니고 나의 지금 당장 이곳에 필요를 채워주는 그 무엇이라도 주인을 삼는 그런 죄성 있는 존재거든요 누구라도 그 무엇이라도 지금 당장 여기에 내 필요를 채워주면 그게 왕이에요 내 인생에 돈이면 돈이 왕이고 인맥이면 인맥이 왕이고 로마의 황제를 왜 그렇게 숭배했습니까? 로마의 왕을 숭배할 때 백이 생기고 돈이 생기고 지위가 생긴다고 믿었기 때문 아니에요 왜 그렇게 바알을 숭배했습니까? 농사 짓는 곡식을 바알이 준다고 믿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필립 얀씨라는 분이 계십니다 많은 글을 남겼죠 하나님 당신에게 실망입니다라는 그 글에서 기적이 중독이라는 자막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 왜 실망했어요? 지금 당장 이곳에 일이 안 벌어지니까 고난이 자꾸 오니까 뭔가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잘 안 되니까 기적을 바라는데 기적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그때 이 필립 얀씨가 썼던 글이에요 기적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돌아서게 하기보다는 기적 그 자체에 우리 자신을 중독시키고 있다 기적은 중독이다 기적을 통하여 상상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고 너 상상해봐 이 정도 기적이 아니야 이거는 서막에 불과해 하나님 나라는 엄청난 거야 인류를 구원하는 사건이야 라고 메시지를 전하고 싶은데 사람들은 기적의 중독이 돼요 이것이 초대교회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의 문제이기도 하다는 것이죠 저희가 계속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오늘은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하나님 나라와 교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일까요?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일까요? 그렇게 치환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 등호 교회는 아니에요 그러면 구약시대의 성전은 하나님의 나라일까요? 아닙니다 성전도 하나님의 나라는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훨씬 더 큰 개념이고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동안 그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하여 성전이나 교회가 아름답게 쓰여질 수는 있겠죠 그 안에 포함될 수는 있겠죠 그러나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로 치환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는 익숙해요 몇십 년 동안 신앙생활 했으니까 그리고 교회만 오면 편해요 교회에 있는 시스템, 프로그램이나 여러 가지 소그룹이나 익숙해요 늘 해왔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라는 존재는 낯설어요 보이지가 않고요 추상적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라는 장소를 하나님의 나라라고 빨리 시급히 치환해서 내 마음이 편해지길 원해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보이지 않는 실체를 교회라는 보이는 실체로 치환하길 원하는 겁니다 축소하길 원하는 거예요 왜? 나 편하자고 그런 현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하여 교회 너머에 더 큰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을 우리가 보지 못하면 우리가 기적에 중독되듯이 교회가 우상이 되어버리고 교회에 중독되어지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다라고 보장할 수 없습니다 참 젤로 땅이 그랬잖아요 지난번에 설교 드릴 때도 유대인 중에 여러 분파가 있었는데 젤로 땅, 열심 당원이거든요 단돌을 가지고 다니면서 로마인들과 거세게 항쟁을 하고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그렇게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극류를 여겨주시지 않을까 하나님의 나라가 더 빨리 도래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죠 하나님의 나라를 축소시키는 거예요 오해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이곳에서 내 힘으로 실현해 보겠다 그것이 실수예요 이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보겠다 뒤에도 나오겠습니다만 그런 일은 불가능해요 여러분 불가능합니다 완벽한 교회를 만들어 보겠다 불가능해요 여러분 신문에 여러분들은 잘 모르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10월 중순쯤에 아주 큰 난리가 한번 났습니다 광신도죠 제가 봤을 때 정상적인 성도는 아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한 절에 불을 질렀어요 불타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할렐루야를 외치고 몇 년 전에는 땅밟기라는 것을 하면서 불상을 훼손하고 왜 그런 일이 주변에서 발생이 될까요? 제가 제 페이스북에 적었습니다 그 사건을 보면서 언젠가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국에도 종교가 많잖아요 종교가 이렇게 많은데 종교에 갈등이 없고 그래도 이렇게 싸움이 없고 종교 전쟁처럼 극단적 이슬람처럼 폭파하고 참수를 하고 이런 일이 왜 없을까? 그런 불교의 인내심 때문이다 불교의 인내심 때문이다 이런 평가가 있어요 불교의 인내심 때문이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이 굉장히 무례합니다 왜 그런 무례함이 나올까를 보면 저는 유대인의 젤로 땅 같은 분들의 마음이 나빠서가 아니고 뭔가 잘못된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있구나 본인의 열심과 본인의 힘으로 마치 내가 불을 지르고 불상을 훼손하면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처럼 오해하고 있구나 여러분 지금 저희가 불교 인구가 많은가 기독교 인구가 많은가 그거 싸울 때입니까? 신도시 지어지면 절이 크게 세워지나 교회가 크게 세워지나 그거 싸울 때예요? 그거 하다가 지금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게 기독교예요 그거 하다가 더 크게 지으면 하나님이 이긴 거야 불교의 절이 크게 지어지면 하나님이 지면 안 돼 이따위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마음이 우상을 만들어내는 공장이에요 내 마음이 내 안에 수많은 우상이 드글거리고 있는데 그거 다 감춰놓고 절에 불 지르면 돼요? 죄송합니다 늘 왜 잘하고 있는 분들이 혼나는 줄 모르겠습니다만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구약의 성전을 신약의 교회로 치환시키는 것도 문제고요 그 교회를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너무 쉽게 축소하는 것도 문제라는 것입니다 늘 말씀드립니다만 하나님의 나라를 구약의 성전이나 신약의 교회로 축소하면 안 돼요 안 됩니다 성전에 대해서도 참할 얘기가 많고 교회에 대해서도 참할 얘기가 많지만 결론만 얘기 드리면 하나님은 성전을 요구하시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이 돌을 쌓는 곳에서의 제사도 받으셨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가는 동안 회막 텐트 텐트 쳐놓고 그것을 성스러운 텐트다라고 얘기하고 거기서 제사를 지낼 때도 하나님이 충분히 받으셨어요 그러나 우리는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축소하여 성전이라는 건물 안에 들여놓는 것이 더 편하게 여겨진 것이죠 그러면 성전 밖에서 하나님은 일하시지 않습니까? 성전 밖이 훨씬 더 넓죠 성전을 아무리 화려하게 지어보세요 우주의 점과 같은 것이죠 그 점 안에 어떻게 하나님을 가둘 수 있겠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계속해서 건물을 지을 것을 말하신 것이 아니고 오히려 성전을 파괴하고 예수님이 곧 성전이 되시겠다 말씀하셨고 신약의 초대교회를 보아도 안식일에 뭐 했습니까? 모에서 식사했거든요 세례했거든요 전도하는 통로를 삼았거든요 건물부터 짓질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교회 개척한다고 하면 건물부터 짓죠 그 안에 프로그램부터 집어넣죠 그 안에 사람부터 세우죠 과연 그게 성경적인 교회 개척인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성전을 지어놨더니 그 장소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게 아니에요 양지동에 을지대학의 지하 강당에 우리는 교회라는 장소를 마련했더니 하나님이 그 장소를 내비찍고 찾아오시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성전이 그럴듯하게 있어도 아무리 넓은 공간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는 교회 공간이 있어도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그것은 거룩한 성전이 아니고 거룩한 교회가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가 성전이 있어서 교회가 있어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임재하시기에 그것이 성전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임재하시기에 그것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관건이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너무 쉽게 하나님의 나라로 치환하지 말고 교회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나라를 볼 줄 아는 믿음의 눈이 필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교회 너머를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뜨시는 우리 성도인도 되셨으면 좋겠고요 이게 이론이 아니에요 이론이 아닙니다 그림 하나 보여주시겠어요? 여러분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보실 때 왼쪽 그게 이제 보이는 교회라고 합니다 신학적으로 보면 보이는 교회 지금 옆에 보세요 다 사람이 보이죠? 모였잖아요 이게 교회 형태가 있잖아요 유형의 교회 비저블 교회 영어로 보이는 교회 볼 수 있는 교회 오른쪽은요 인비저블한 겁니다 불가시적 교회라고 부르기도 하고 비가시적 교회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차이를 느끼시겠어요? 여러분 보실 때 왼쪽 교회는 우리가 지금 모여 있어서 우리가 다 교인들이 모였잖아요 또 이제 예수를 따르고자 하는 사람 알고 싶은 사람들이 보였어요 건물도 보여요 주소도 있어요 주차장도 있고요 그런 교회가 있고 또 하나는 어떤 교회가 있다? 비가시죠 여러분 오른쪽에 그림이 어떤 그림 같아 보이십니까? 어떤 분은 막 어디 열심히 일하는 분도 있고요 아이를 가르치는 분도 있고요 상담하는 분도 있고 혼자 컴퓨터를 보시는 분도 있고 어디 어려운 분들을 돕는 분도 있고 운전하시는 분도 있고요 어린 아이들도 있고요 제가 여기 계신 어떤 집사님의 하루의 삶을 알 수가 있어요? 모르죠? 저는 볼 수 없어요 그러나 그분이 교회예요 이것을 좀 더 쉬운 용어로 얘기하면 모이는 교회 그건 볼 수 있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그것은 볼 수 없는 교회 어느 교회가 더 커요? 보이지 않는 교회 볼 수 없는 교회 흩어진 교회가 훨씬 더 큰 겁니다 각자의 삶의 영역에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고 있는 그곳이 교회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교회예요 왜 우리가 아침마다 일어나서 구파파라 해도 성경을 보고 성경 읽독을 위하여 신약 성경을 읽고 BSF 모임을 하고 또 때로는 여러분 삶의 영역에서 봉사를 하고 살아가는 일에 최선을 다할까요? 보이지 않는 교회예요 비가시죠 교회입니다 이런 책이 있어요 하나님은 월요일에 무슨 일을 하실까? 또 현대인들이 하나님을 주일에 가두고 주일 교회 예배당 안에 가두니까 이런 책이 나와요 하나님은 월요일에 무슨 일을 하실까? 주일은 하루입니다 하지만 주간은 6일이에요 훨씬 더 큰 개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책 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담겨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에게 누군가 교회를 보여달라고 하면 여러분에게 교회를 보여달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 책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특정 주소에 있는 건물로 데려갈 것이다 그러나 진짜 교회를 보려면 건물이 아니라 성도들의 삶의 공간으로 가야 한다 화려한 스테인글라스나 높은 첨탑이 달린 혹은 큰 주차장이 있는 그런 교회로 데려가지 말고 슈퍼마켓 점원을 만나거나 학교에 가서 담임선생님을 만나거나 트럭을 몰고 있는 운전사를 만나야 한다 또는 아이들을 돌보는 엄마나 누군가를 돌보고 있는 한 개인에게 가야 한다 이게 무슨 메시지예요? 여러분 보이는 교회가 있고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고 모이는 교회가 있고 흩어지는 교회가 있어요 우리는 너무 쉽게 우리의 편한 방식대로 모이는 교회만 강조하고 보이는 교회만 강조하는 우를 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굿모닝 파파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 당사자들의 허락을 안 받고 하는 얘기지만 너무 미담이기 때문에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어떤 목사님들하고 잠깐 모임을 가지려고 영상으로 줌을 열었습니다 줌이 보통 40분 제한이 있기 때문에 좀 길게 이야기를 나눌 때는 저희 교회에서 따로 구매한 줌 계좌가 있거든요 그거는 오랜 시간 쓸 수 있기 때문에 또 여러 명이 할 수 있고요 그래서 뭐 당연히 좀 오래 해야 되니까 교회 계정으로 해서 줌으로 딱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이제 목사님 옆으로 초대하려고 하는데 딱 들어가자마자 막 성격 공부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 이거 잘못 들어왔나 하고 막 제가 막 당황해서 이거 뭐지? 혹시 해킹 당했나? 막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자세히 보니까 아는 분이야 저희 교회 권사님이신 거예요 어? 이분이 뭐 하고 있는 거야? 서로 놀란 거죠 제가 갑자기 들어오니까 이분도 제 얼굴이 보이는 순간 어? 단임 목사님 여기 왜 들어왔지? 하는 거고 저는 아 이 권사님 왜 여기 계시지? 서로 그냥 막 당황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어떤 성도님 한 분이 또 이분 또 뭐야? 세 사람이서 얼굴을 마주하게 된 거예요 영상에서 그 인사를 나누고 뭐 하세요? 라고 했더니 아마 그게 목요일날 오전이었을 겁니다 어 성경이 읽어지네라고 성경 통독하는 프로그램을 둘이 영상으로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게 보통 한 시간 반 두 시간 걸리니까 저희 교회 계좌는 아 뭡니까? 비밀번호랑 로그인할 수 있는 내용들이 다 공개가 돼 있기 때문에 쓸 수 있거든요 저한테 뭐 그 시간에 한다고 교회에 뭐 알린 적도 없고 하고 있는지 아무도 몰라요 인비저블 처치예요 그게 바로 보이지 않지만 그게 교회예요 교회예요 꼭 성경 공부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모든 삶이 바로 교회입니다 보이지 않는 교회죠 그러나 우리는 너무 쉽게 보이는 교회를 축소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 종교개혁자 칼빈이라는 분은 너무 잘 아실 겁니다 이분도 로마 캐톨릭 로마 교회의 화려함에 대해서 지적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대적들은 현재 눈으로 볼 수 있는 교회만을 인정하고 이것을 가두어둘 수 없는 테두리 안에 제한시키려 함으로써 진리에서 멀리 떠난다 이게 캐톨릭에 대한 지적이거든요 그러면서 그 캐톨릭 교회가 두 가지를 강조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첫째는 그들은 로마 캐톨릭은 교회의 형체를 유형적이고 가시적이라고 주장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뭘 주장하냐면 그 형체를 로마 교황청이나 교직의 계급제로 유지하려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유형의 건물만을 강조하고 또 하나는 이 건물을 유지하기 위해서 계급을 두고 있다 이것에 대해서 종교개혁자 칼빈은 철저하게 비판합니다 그러면서 자막을 한번 띄워주세요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교회는 어떤 유형적인 형체 없이도 존재할 수 있다는 것 이게 바로 칼빈의 주장이에요 그리고 그 형체는 그들이 어리석게 찬양하는 그런 외부적인 화려함에 내포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은 전혀 다른 표지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의 순수한 전파와 성례의 합법적 시행입니다 여기서 말씀이라는 건 복음이에요 복음이 전해지고 복음이 선포되는 곳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열로 말미암아 복음이 선포되는 어찌 보면 말로서 전해지는 복음과 더불어서 우리가 보여지는 복음이 있거든요 우리가 피를 마시고 떡을 떼는 예수의 살을 먹는 그것이 복음의 또 하나의 형태거든요 복음의 표지가 있는 곳이면 어디라도 교회일 수 있다 그것은 건물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 체계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 좀 더 이 칼빈의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다음 자막 보여주세요 저 그리스도를 경계하십시오 그런데 여러분은 어리석게도 벽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교회를 집과 건물로 알고 존경하고 있습니다 벽이라는 게 뭐예요? 집 세울 때 건물 세울 때 세우는 벽 말입니다 그리고 이 집과 건물 안에서 평안이라는 이름을 찾고 있습니다 이게 익숙함이죠 이것들 안에 마침내 저 그리스도가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저 그리스도가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면 그 지점은 바로 비가시적인 교회를 상상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비가시적 교회 여기가 전부야 여러분 이 비가시적 교회는 단지 흩어지는 교회 정도의 개념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훨씬 더 다양하고 신학적 개념들이 있어요 오늘 짧은 시간에 그것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비가시적 교회가 가시적 교회보다 훨씬 더 넓다 그리고 이 가시적 교회는 완성되지 않은 교회예요 갈등이 많아요 너무 당연한 겁니다 알곡과 가라지가 있습니다 참 믿음의 사람과 거짓 믿음의 사람도 혼지하고 있는 것이 이런 가시적 교회예요 그러나 불가시적 교회는 하나님만 아는 교회고 이상적인 교회고 다가와 완성되어질 교회고 우리가 꿈꿔야 될 교회예요 하나님만 아는 교회예요 아담으로부터 우리가 주님 오실 그날까지 세워질 미래의 교회이기도 합니다 이상적 교회예요 그런데 이 비가시적 교회가 왜 존재해야 되는가 흩어지는 교회로 훨씬 더 넓다는 개념도 있지만 이 교회가 가시적 교회의 기준이 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우리끼리 기준을 가지려고 해요 우리끼리 우리만의 기준 계속 축소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 설교 때 한 번 말씀드렸잖아요 당신이 원하는 교회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은 좀 없애고 하나님이 이 교회 꿈꾸시는 것이 무엇일까? 이런 질문을 하자고 했잖아요 왜 하나님이 꿈꾸시는 교회가 돼야 될까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이상적인 교회를 유일하게 알고 계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비가시적 교회와 가시적 교회를 구별할 때 장점이 있거든요 우리 자막 한 번 보겠습니다 제도적 교회라고 했잖아요 제도적 교회는 어떤 교회겠어요? 보이는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가시적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가시적 교회를 불가시적 교회의 개념으로 통제하지 않으면 제도적 교회가 신성화된다는 겁니다 우상화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본질을 계속 추구하려면 이상적 교회를 꿈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당장 우리가 실현할 수 없는 것처럼 보여도 그 이상적 교회를 꿈꾸면서 그 본질을 이 교회에 자꾸 비추어 보면서 우린 잘 가고 있는지를 봐야 돼요 옆 교회가 아니고요 큰 교회가 아니고요 보이는 교회들끼리 비교할 것이 아니고요 불가시적 교회, 비가시적 교회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꿈꾸시는 그 이상적 교회를 놓치고 살면 안 된다 그러나 저 그리스도는, 사단은 끊임없이 여기에 만족하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뭡니까? 제도적 교회가 부패했어요 알곡도 있고 가라지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쫓아갈 수 있는 용기를 주는 것입니다 왜? 여기는 아직 완성된 곳이 아니야 완성될 교회를 꿈꿀 수 있게 해주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개념이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소개해 드려 볼까요? 어떤 분은 교회를 전투하는 교회와 승리하는 교회로 나누기도 해요 여러분, 전투한다는 걸 보면 어때요? 치열하죠 이게 바로 가시적 교회 안에서 우리가 갈등을 많이 겪는 모습이에요 그러면서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아, 교회는 끝났어 기독교는 이제 내리막이야 여러분, 그거 우리 생각이에요 내 생각에는 끝날 것 같고 지금처럼 가면 내 생각에는 문제가 더 커질 것 같지만 약속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된 채로 도래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완성시켜가는 게 아닙니다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고 있는 거예요 천국은 침러한 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누구두구 하나님 나라가 공격해 올 때 막을 자가 없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가, 그 완성된 나라가 도래할 때 바로 교회는 승리하는 것이거든요 이 승리는 이미 보장이 되어 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 쉽게 교회에 실망하거나 너무 쉽게 포기하거나 너무 쉽게 패배를 선언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왜? 그리스도가 주인되기 때문에 단일 목사가 주인되면 망하죠 여러분이 주인되면 망하죠 자꾸 서로 주인되려다 보니까 갈등을 겪는 거 아니에요? 그 전투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거는 가시적 교회 안에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다가가고 있는 완전한 교회를 포기해서는 안 돼요 그것은 반드시 주어지는 것이고 반드시 승리하는 교회입니다 신학자 뻘코프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썼습니다 천상의 교회에서 천상의 교회라는 건 우리가 이제 천국에 이를 때도 포함하지만 다가하는 교회 이상적 교회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때 이 교회가 완성될 때의 교회의 모습을 얘기하는 겁니다 천상의 교회에서는 칼은 승리의 종료나무로 바뀔 것입니다 우리 전투한다고 그랬잖아요 지금은 전투하고 있지만 우리의 그 칼이 승리로 바뀔 것이고 또 전쟁의 함성은 승리의 노래로 바뀌고 십자가는 멸류관으로 대체될 것입니다 이 싸움은 그리스도의 승리로 말미암아 교회의 승리로 끝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무슨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개념을 가지고 있고 믿음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앞서 상상력이라는 말을 했잖아요 그 상상력이라는 게 엉뚱한 상상력이 아니고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상상력이잖아요 이 말씀대로의 상상력 그런데 우리는 심지어 이 말씀대로도 포기할 때가 많거든요 설마 이런 일이 일어나겠어? 왜 나에게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지? 왜 나는 성경대로 되지 않지? 그게 교회고 그게 이 땅의 삶이에요 끊임없는 갈등과 긴장감 속에 있는 것이 우리네 삶입니다 베드로 전서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눌 때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세상 속을 걸어가는 나그네라니까요 나그네는 정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무엇을 요구해요? 그 고난 속에서도 인내하고 믿음을 가질 것을 얘기하죠 왜? 나그네가 마지막에 도착할 지점을 알고 있기 때문이죠 천국의 유업이라는 게 우리에게 주어질 것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봐도 이상하게 속 시원하게 이기는 장면들이 많지 않아요 막 하나님의 전능함을 가지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로마를 막 전복시키고 이스라엘의 승리를 막 외치게 하고 막 영토가 확장되고 이러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성경 말씀을 보면 묵묵히 그 상황 속에서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들이 훨씬 더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의 마지막 책이 무슨 책이에요? 요한 게시록 게시록은 현실의 얘기가 아니잖아요 현실을 견디라는 얘기죠 그러면서 뭐 해라? 꿈을 잃지 마라 소막을 잃지 마라 말씀대로 되어질 그 상상력을 놓치지 마라 그러면서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다 상상할 수 있고 내가 다 예측할 수 있는 일이면 왜 믿음을 요구하시겠습니까? 이 땅에 교회가 마주하는 긴장 모이는 교회뿐만이 아니고 흩어지는 교회로서 성도 한 분 한 분이 이 세상 속에서 마주하는 긴장은 치극히 정상적이다 제발 우리 성도님들 좀 어려움에 노출되신 분들 향하여서 기도해봐, 이길 수 있어 이런 얘기 너무 쉽게 하지 마세요 긴장은 너무 정상적인 겁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을 더 믿고 의지하며 소망하며 견딜 인내의 힘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해결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이 땅에 교회가 마주하는 긴장은 오직 하나님의 활동으로만 해소할 수 있다 이 땅에 주어진 긴장은 오직 하나님의 활동으로만 해소할 수 있다 그럼 우리가 종종 할 수 있는 실수는 뭐다? 이 긴장을 내가 해결해 보리라 할 때 실수하는 거예요 내 방법, 현실적인 방법 이 땅에 전투하는 교회에서 내가 한번 나서서 휘둘러서 이 교회를 완전하게 만들어 보리라 이 문제를 풀어 보리라 이게 우리에게 유혹이에요, 유혹 성도들을 봐도 저는 그런 배움이 많았습니다 이 목회하면서 보이는 대로 볼 건 아니다 교회에서 혹시 이렇게 늘 좀 입담이 오르는 분들이 교회마다 있더라고요 저희 교회는 거의 없어요 교육자 회의를 해도 늘 등장하는 분이 안 계세요 그런데 좀 큰 교회에 있다 보면 늘 오르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을 보면 나쁜 마음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오해가 있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이해가 적다 하나님의 활동을 통하여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인내가 부족한 거예요 참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나서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점점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내가 보는 그 시간에 그 성도를 평가할 게 아니고 하나님이 평가하시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늘 조심해야 되죠 누가 보면 17장, 20절, 21절 오늘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게 지금 뭘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세요? 이게 바로 비가시적 교회를 강조하는 거예요 결론을 맺으면서 지금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썼던 폴트립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울림을 줍니다 타락한 세상에는 우리의 삶의 규모를 현실적인 일들로 축소시키려는 강력한 압박이 있다 불안하니까 긴장이 되니까 자꾸 지금 당장 이곳에서 해결할 수 있는 현실적 대안들에 우리가 몰입하는 유혹이 많아요 압박이 있어요 그때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이상적인 교회를 포기하지 마세요 그것을 위해서 꾸끗내 달려가야 합니다 지난주에도 한 개척을 꿈꾸는 타교의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제가 좀 앞서서 교회를 개척했으니까요 어떻게 교회를 개척했는지 궁금도 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나눌 때 제가 지금 이런 설교를 하고 있어서도 그렇지만 그 목사님께 이런 권면을 드렸어요 목사님 누구라도 교회를 처음 개척하면서 걱정이 안 되는 분은 없습니다 몇 명이나 따라올까? 또 어떤 사람이 올까? 어떤 장소에서 할까? 어떤 프로그램으로 이 교회를 좀 이끌어 갈까? 이런 고민을 안 하는 목회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목회에 집중하다 보면 결국 내 교회가 돼 있더라고요 목사의 교회 그러니까 성도도 다 그냥 목회자를 위한 다 수단들이 돼버려요 그렇게 대놓고 얘기하는 목사는 아무도 없습니다 또 그런 마음으로 하는 목사는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그런 보이는 교회에 몰두하다 보면 그렇게 돼요 자연스럽게 제 경험도 얘기를 드리면서 그런데 지금은 목사님 교회를 어떻게 세울까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확장될 수 있을까? 이 하나님 나라 복음이 어떤 형태로든 전해질 수 있을까? 나는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하면서 어렵겠지만 그런 교회를 아니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꿈꿀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할 때 그 이야기가 서로를 가슴뛰게 했어요 제가 그 목사님의 또랑또랑한 눈빛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가슴뛰는 일이 있으세요? 교회를 생각할 때 가슴 뛰세요? 일주일의 삶을 생각할 때 가슴이 띕니까? 현실적이 되면 가슴 띌 일이 없어져요 나의 자원으로 모든 것을 해나갈 수 있다면 가슴 띌 일이 없어집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질 때 그 비가시적 교회를 상상하고 꿈꿀 때 소망할 때 초월적인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가 동참하여 사역하고 있다는 깨달음을 얻을 때 그것이 바로 우리를 가슴뛰게 하는 거죠 이제 올해가 두 달밖에 남지 않았지만 저는 2021년도에 또 개척이라고 생각합니다 모이는 교회가 더 풍성해지고 더 멋져지고 더 시스템이 세워지고 이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일이지만 그걸 꿈꾸지는 않아요 그런 걸 생각하면서 가슴 뛰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2021년 어떻게 하나님의 복음이 더 힘있게 전해질 것에 대해서 생각하면 가슴이 조금씩 뛰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가시적 교회에 함몰되지 마시고 신앙을 축소하지 마시고 좀 더 넓게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마태복음 14장 말씀 마지막으로 있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사랑성도 여러분 이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이 도전을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물 위를 걷고자 하는 이 상상을 누가 할 수 있냐고요? 나를 오라 하소서 누구도 할 수 없는 얘기예요 이 믿음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를 걷더라 그러나 또 어때요? 빠지죠 그럼 날 또 구원하소서 그럼 하나님 또 붙잡아 주시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레슨을 하는 거예요 교훈을 하는 겁니다 뭐라고 교훈합니까? 31절 내밀어 구원하시면서 야 너 믿음 없으니까 빠져서 싸다야 이게 아니고 구원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어찌하여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적은 자야 믿음을 가지라 물 위를 걷게 될 것이다 한 주간 또 이 교회를 생각하면서 이 교회가 이 땅을 밟고 가는 교회를 넘어서 이 물 위를 걸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기를 그리고 모이는 교회로서뿐만이 아니고 여러분 각자의 삶에서 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더 힘있게 세워지는 일들을 꿈꾸는 우리 성도인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두 곡을 이어 부를 텐데요 첫 번째는 시선이라는 찬양이에요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일을 볼 것이다 라는 찬양이고요 또 이 찬양이 끝난 다음에 새로운 찬양이 있습니다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우리가 가는 이 길이 갈등과 긴장이 있지만 주님과 함께 가며 주님이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하나 해결해 주시면서 가실 거예요 그 믿음의 고백으로 오늘 말씀을 이 찬양에 담아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서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다시 한 번이요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서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할 때 2절입니다 성령이 나를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태한 당한 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의 모든 시선을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을 주의 나라가 되고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할 때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모든 시선을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삶이 주님의 것입니다 나의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할 때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모든 시선을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세상이 주의 나라입니다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라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렇게 찬양합니다 예수의 길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걷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정한이 승리하네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의 내 소망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예수에게 예수의 길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걷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이 있으니 예수의 길 예수의 길 예수의 길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죠 믿음은 소망하는 눈이에요 믿음은 꿈꾸는 것입니다 믿음은 말씀대로 되어질 그 하나님의 나라를 상상하는 것이거든요 꿈을 상실하고 소망을 상실하고 상상력이 상실된 채 현실적으로 모든 삶을 축소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단의 전략이고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는 모습입니다 여러분을 가슴 뛰게 하는 일을 다시금 회복하시길 바라요 보이지 않는 교회를 보여주옵소서 도리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옵소서 내 신앙의 목표와 목적을 다시금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길 이 험한 길 이 좁은 길 그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이 주실 승리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베드로처럼 나를 오라 명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우리 조용히 말씀을 정리하면서 묵상하는 시간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